과정이 다 끝나가네요 이제 이론 정리도 오늘이 또 마지막이 되어버렸네요 진도가 끝나면 다음 주부터는 문제풀이 열심히 하셔야 돼요 문제풀이를 총 4번에 걸쳐서 하실 건데 한 번 할 때마다 30문제씩 문제를 풀게 될 거예요 다음 주부터는 그래서 목표를 딱 정해놓고 공부를 하시면 돼요 30개 중에서 내가 이번에 몇 개를 맞출 수 있겠는가 그래서 혹시나 공부를 하다가 오늘 배우는 양도소득세를 열심히 공부해서 다음 주에 양도소득세 나오면 그걸 10개 중에서 8개는 맞춰야 되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딱 그 범위를 정해놓고 내가 이 범위를 공부를 했으니까 여기에서 나오는 문제는 안 틀리도록 한 번 해보겠다 이렇게 범위를 딱 축소시켜서 하신 게 좋아요 세법의 전 범위를 내가 다 맞추려 한다 그러면 그게 날림이 돼요 그래서 범위를 좀 줄여가지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공부를 해주신 게 좋아요 오늘은 종합부동산세부터 진행을 할 건데 종합부동산세 그러면 종부세 같은 경우는 먼저 재산세를 먼저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재산세 내용을 그래서 재산세 쪽에서 어떻게 종부세로 움직이는가를 알아야 돼요 그리고 이제 종합부동산세로 넘어오는 것은 이렇게 넘어와요 넘어오는 거 한번 그림을 다시 보여드릴게요 넘어올 때 여기서 여기가 재산세다 그러면 재산세 대상에서 종합부동산세로 이렇게 넘어가요 그러면 재산세 대상이 되는 것은 우리 재산세 대상은 총 몇 개가 있는지 생각나죠 총 몇 개 있던가요 다섯 개 있어요 그럼 다섯 개 있는데 시험 볼 때 다섯 개를 막 쓰면 안 돼요 그냥 다섯 개 그냥 알아서 그냥 동그라미 치면 이게 눈에 보여요 첫 번째 뭐라고 써져 있는가요 봐요 보이잖아요 토지라고 참 신기하시면 안 쓰면 보이네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 봐요 시험 볼 때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일이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를 쓸 필요가 없어요 딱 표시만 다 섞여 놓으면 나도 모르게 토지라고 읽어져요 그럼 토지라고 읽어지면 토지는 재산세 토지는 종부세로 이렇게 넘어와요 넘어와요 그런데 건축물은 여기서 종합부동산세에서 이 부동산세에서 건축물은 이렇게 이게 건축물이다 그러면 이 건축물은 대상에서 빠져요 건축물은 그럼 이제 문제 풀 때 건축물이 딱 보이는 순간 뒤에가 글자가 이렇게 건축물이 보이는 순간 무조건 종부세 X를 그어버리시면 돼요 어떤 어떤 무슨 건축물 무슨 건축물 막 앞에다가 뭐에 사용하는 건축물 뭐에 사용하는 건축물 막 쓸 거예요 그럼 다 건축물이라고 돼 있는 건 무조건 X 걷어버리시면 돼요 그럼 이제 재산세에서 여기서 한 단계죠 조금 더 들어가야 돼요 이게 건축물이다 그러면 재산세에서 여기서 우리 건축물 그러면 위에 건물 분하고 밑에 토지 분하고 두 개를 더해서 그러던가요 건물만 그러던가요 더해서 그랬는가요 건물만 그랬는가요 잘 생각해 보세요 시험이 이제 한 40일 정도밖에 안 남았으니까 지금 틀리시면 안 돼 지금 틀려버리면 시험장에도 그게 연결이 돼버리니까 한 번 다시 스스로 바꿀 수 있는 기회를 드릴게요 상가 같은 경우는 재산세 고지서가 어떻게 나오냐면 건물에 대한 재산세가 따로 나오고 토지에 대한 재산세가 따로 나와요 그러면 상가 건축물은 여기서 말하는 건축물은 건물만 개념인가요 건물하고 토지를 합쳐서 개념인 건 건물만의 개념이에요 이게 건축물 그러면 위에 있는 건물 분에 대한 이것만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건물에 대한 것만 해당이 되니까 여기서 건축물도 뭐에 대한 것만 해당된다는 얘기인 건 건물만 그러면 지금 우리 학원 이게 상가 건축물이잖아요 이게 이게 건축물인데 그러면 종합부동산세 위에 건물은 정부세가 나온다는 얘기인 건 안 나온다는 얘기인 건 안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밑에 있는 땅은 건축물로 보는 게 아니라 뭘로 보니까 토지에 토지로 보니까 상가 밑에 있는 땅은 종합부동산세가 안 나온다는 얘기인 건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인 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럼 문제를 풀 때 상가 건물에 대한 건물 및 토지에 대해서는 종부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건 틀린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개를 구분을 하셔야 돼요 여기는 건물은 건축물은 건물에 대한 것만을 말하는 거예요 세 번째가 이게 주택인데 그러면 재산세에서 여기서 주택 그러면 여기서 주택 그러면 위에 건물만 그런가요 건물하고 토지를 합쳐서 그런가요 합쳐서 여기서는 주거용으로 쓰는 건물하고 밑에 있는 땅을 합쳐서 그래요 합쳐서 그러면 이걸 그대로 이렇게 주택으로 이렇게 넘어와요 그럼 재산세 대상이 되는 주택은 종부세로 넘어가네요 그럼 종부세로 넘어오니까 이 주택 속에는 밑에 있는 땅도 포함되어 있는가요 건물만의 개념인 건 땅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는 땅도 포함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재산세에서 주택이라는 것은 일반 주택도 있고 일반 주택도 있고 고급 주택도 있어요 그럼 일반 주택도 있고 고급 주택이 있는데 재산세에서 고급 주택은 무슨 주택과 동일하게 봐요 그런가요 이렇게죠 일반 주택하고 둘이 똑같이 보니까 사실은 구별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시험 볼 때 문제 출제 의원들은 일반 주택에 대해서는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되지만 고급 주택에 해당이 되는 경우는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막 문제를 내놓는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아니요 모든 주택은 종합부동산세 대상입니다 이렇게 잡으시면 돼요 그러면 종합부동산세라는 것은 재산세 대상이 되는 토지를 주택을 가지고 있으면 재산세 대상이 되는 주택을 가지고 있으면 당연히 무슨 세로 그대로 넘어간다는 얘기인 건 종합부동산세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럼 이제 지문을 잘 생각해 봐요 재산세 과세 대상이 되는 주택을 보유한 자는 종합부동산세 납세무가 있다 그러면 맞았어요 그래야 된가 틀렸어요 그래야 된가 맞았어요 이래야 돼요 그게 작년 시험 문제예요 재산세 대상이 되는 주택은 종합부동산세 납세 의무자예요 이게 작년 시험이라는 이야기예요 이제 그 다음에 토지예요 이제 그러면 토지라는 거 그죠 이 토지는 재산세에서 토지는 다시 몇 개 토지로 나눠요 그런가요? 세 개 참 세 개로 나눠 여기가 이제 토지인데 재산세에서 토지는 한 개 두 개 세 개로 나눠요 그러면 세 개인데 그 중에 하나가 종합합산 별도합산 분리관세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 종합별도 분리로 나누는데 그 중에 종합부동산세 대상이 되는 것은 종합합산 토지와 별도합산 토지까지만 대상이 되고 분리과세 대상이 되는 토지는 이거는 대상에서 빠져 종합합산 토지와 별도합산 토지만 대상이 되고 분리과세 되는 건 빠지네요 그럼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분리과세 대상이 되는 토지가 어떤 어떤 땅들이 분리과세에 들어있는지 분리과세 대상이 되는 토지가 어떤 것이고 이게 종부세에서 안 나오는 걸 찾아낼 줄 알아야 돼요 그럼 재산세에서 분리과세 대상이 되는 토지가 대략 한 50개 이상 있어요 50개 이상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부터 우리는 여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섯 개만 찾아보죠 여섯 개만 여섯 개 더 찾으면 대박 난 거예요 첫 번째 첫 번째 뭐가 있던가요 여섯 개만 찾자니까요 첫 번째 농지 분리과세 요건을 충족하면 농지는 분리과세 되잖아요 그다음에 또 농지 말고 목장 용지 목장 용지 그럼 지금 찾으신 분들이 염전 찾았고 지금 터미널 찾았어요 염전하고 터미널은 여기 목소리가 들렸어요 염전 터미널 이것도 분리과세 골프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 또 고급 오락 오락 장용 토지 오락 실용이 아니라 만약에 또 찾고 싶은 게 있으면 또 찾아보세요 농지 나오면 농지 옆에 두 개 나란히 붙어있는 게 있잖아요 농지 못 찾네요 목장 용지 아 목장 있는가요 그다음에 농지 목장 임야 임야 그다음에 또 염전하고 터미널에 붙어있는 거 공장 공장 용지 이런 거예요 이거 말고도 또 엄청 많아요 그러면 이 분리과세 대상이 되는 땅의 종류들을 먼저 익혀주셔야 돼요 분리과세 대상이 되는 땅을 익혀놓으면 만약에 이런 문구들이 나오면 이런 이런 이렇게 땅들이 쭉 나오면 이거는 종부세를 물려요? 그런가요? 안 물려요? 그런가요? 안 물려요? 그럼 지금 이번 달에 이번이 10월 달인가요? 9월 달인가요? 아직 한 달 남았죠 우리 시험은? 그래서 아직 9월이에요 그런데 9월이면 지금쯤 아마 집에 토지를 가지신 분들은 토지분 재산세 고지서가 집에 도착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어제 어떤 분이 선생님이 저를 왜 이렇게 만들었어요? 하고 항의글을 어디 카페에다가 어디 쪽에다가 다 글을 올렸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뭔 소린 거 하고 왜 뭔 소린 거 하고 제가 들어가서 저희를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서 한번 눌러봤어요 그랬더니 하는 이야기가 저희 집에 토지분 재산세가 날라왔는데 고지서가 날라왔는데 왜 저를 이 고지서를 다 읽을 수 있게 만들어놨는가요? 제가 보는데 아니 우리가 수업 시간에 배웠던 내용을 다 보니까 다 체크돼서 다 읽을 수가 있어버려요 제가 이게 뭔 일이에요?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저한테 욕한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고지서가 우리가 배웠던 내용이 전부 그대로 다 메모되어 있더라는 이야기예요 거기에 고지서가 그대로다 그래서 세율도 표시되어 있죠 공정시장 가액비율도 표시되어 있죠 또 세금 내는 날짜도 돼 있죠 그런데 또 거기에 종합합산, 별도합산, 분리가서도 표시되어 있죠 그러니까 우리 땅은 재산세가 이렇게 되니까 종부세가 안 나오겠죠 이렇게 막 써놨더라고요 그러면 그 고지세 보면 토지분 고지세 보면 토지가 번지수에 이 땅은 무슨 과세다 이 땅은 무슨 과세다가 표시가 돼 있어요 만약에 어떤 땅은 이 1번지 땅은 종합합산 종합이라고 돼 있으면 나중에 종부세 대상으로 넘어온다는 이야기인가 안 넘어온다는 이야기인가 넘어온다는 이야기예요 거기가 분리라고 돼 있으면 넘어오는가 안 넘어오는가요? 안 넘어오어요 그래서 분리 그러면 그 재산세에서 분리가 됐기 때문에 그 내용이 종부세로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분리면 농지나 먹장이나 염전터미널, 골프장, 고구버락장, 임야 공장 이것 말고도 엄청 많아요 그래서 지방자치단체가 다 그걸 표시를 하는 거예요 그 표시가 돼 있는 것을 국세청에다 데이터를 넘겨요 그럼 국세청에서 그걸 종합해가지고 나중에 종합부동산세를 물리는 거예요 그래서 토지가 9월 달에 끝나니까 종합부동산세를 아무리 빨라도 세금을 몇 월 달에 밖에 안 되겠는가 10월 달 넘어야 되겠죠 그런데 9월 말까지 정리해서 국세청으로 넘겨줘가지고 바로 하루아침에 만들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종합부동산세는 몇 월 달에 고지서가 나온다 그랬는가 12월 달에 나오는 거예요 그게 그 순서가 있기 때문에 그럼 이제 여기까지 다 잡아내있어요 그럼 이런 땅들이 나오면 이거는 종부세를 물린다는 얘기인가 안 물린다는 얘기인가 안 물린다 그럼 이제 해서 종합부동산세 대상이 되는 것은 무엇과 무엇 딱 두 가지인데 토지와 주택 두 가지인데 그중에서 토지는 다시 무슨 토지와 무슨 토지만 대상이 되고 종합합산 토지, 별도합산 토지만 대상이다 여기까지만 해서는 문제를 못 풀어요 분리과세 되는 땅들의 종류를 쭉쭉쭉 이렇게 읽을 줄 알아야 돼 어떤 게 분리과세인지를 알아야 문제를 푸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 문제는 다음 중에 종합부동산세 대상이 아닌 것으로 묶인 거 골라라 이렇게 나오고 그럼 일단 무조건 건축물은 X 거놓고 보고 건축물은 무조건 X 거놓고 보고 주택이라고 돼 있으면 무조건 X를 그어야 된가 동그라미 쳐야 된가 동그라미 쳐야 돼요 주택은 무조건 동그라미 그런데 토지가 나왔을 때는 주의하실 거 토지는 무슨 토지와 무슨 토지만 대상이 되니까 종합과 별도만 대상이 되니까 분리과세라고 되는 건 X 그시면 돼요 그런데 분리과세 토지를 제가 못 찾겠다 그럼 이제 요령을 터득해 놓으셔야 돼요 분리과세 토지는 주로 무슨 활동과 무슨 활동으로 쓰는 것들이 분리과세 대상이 됐냐면 생산 쪽으로 쓰는 것과 영업 아니고 사치 영업은 여기 별도 영업은 별도 별도로 영업하는 거 영업하는 거 영업활동을 쓰는 건 종부세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생산하고 사치활동에 쓰는 것들만 종부세에서 빠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딱 이 땅의 이름을 보고 이건 뭐 생산 쪽으로 쓸 것 같은데 그럼 무조건 그거 빼버리시면 돼요 그런 식으로 요령을 터득해 놓으시면 돼요 그럼 이제 대상물을 찾았으면 두 번째 할 일이 뭐냐면 이 대상물에 대해서 납세 의무가 되는 사람이 누구인가를 찾아내는 거죠 그럼 납세 의무자는 종합부동산세 납세 의무자는 토지하고 주택을 가진 사람인데 몇 월 며칠 날 가진 사람이에요 그러면 된가? 6월 1일 날 가진 사람이에요 그런데 땅은 토지는 모든 토지라고 하는 게 아니라 종합합산 토지와 별도합산 토지에 대해서만 대상이 돼요 그런지 해서 종합합산 토지라고 해서 또 세금을 다 물리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전국에 있는 모든 종합합산 대상이 되는 토지를 다 더해서 얼마가 넘으면 종부세를 물리는 거고 5억을 초과하면 별도합산은 80억을 초과하면 종부세를 물립니다 여기서는 숫자만 물어봐요 종합은 5, 종 만약에 잘 모르겠다 그러면 친구가 아주 친한 친구가 있는 이름을 생각하세요 친한 친구, 내 친한 친구, 제일 친한 친구는 종호다 그럼 종호는 무조건 종부세를 적으면 되고 있다 내 친구 종호는 세금 내 종부세 내고 있다 이런 식으로 안 되면 그렇게라도 해놓으라는 이야기예요 시험 볼 때 지금은 어떤 방법을 쓰더라도 답을 맞춰야 되니까 답만 맞추면 되고 시험 끝나고 합격하면 그때부터는 책 보고 해도 돼 그때는 시험 볼 때는 책 보면 안 돼 그러니까 시험 보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이든지 쓰셔야 돼요 그런데 시험 끝나고 나면 펼쳐놓고 찾아보면서 상담하셔도 돼요 그래서 종합합산 토지는 얼마가 넘어야 된다? 5억을 초과한다 별도, 별도합산은 얼마가 넘어야 되고? 80억, 별도합산은 80억이 넘어야만 종부세를 물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주택은 조심하세요 주택은 법인, 먼저 법인부터 가볼게요 법인들이 주택을 가지고 있을 때는 금액에 관계없이 법인들은 법인이 가지고 있는 주택은 얼마짜리 집이든지 간에 관계없이 무조건 종부세를 물리는 거예요 그러면 법인들이 주택을 가지고 있으면 무슨 세가 나오면 무조건 종부세 대상이 된다는 이야기인가? 그렇죠 재산세 대상이 되는 사람은 종부세도 그냥 물으셔야 돼요 무조건 물어야 돼요 금액 상관없이 물으셔야 돼요 그런데 예외적으로 개인이었을 때만 특혜를 주는 거예요 개인만 특혜를 주는 거예요 개인만 개인만 1세대, 1주택 그러면 여기서 1세대라는 것은 나를 말하는가? 우리 가족을 말하는가요? 우리 가족, 우리 가족 나와 같이 살고 있는 가족들을 통틀어서 집이 몇 개밖에 없으면 하나밖에 없으면 그때는 12억까지는 세금을 안 물리겠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일단 1세대 1주택자에게는 금액을 작년하고 금액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작년보다 엄청 뛰었어요 이게 그래서 금액이 개정됐으니까 개정된 걸 기억을 해줘야 돼요 12억을 초과하면 종부세를 물리는 거고 만약에 1세대 2주택이다 그러면 내가 집을 하나 가지고 있고 나와 같이 사는 가족이 또 하나 가지고 있으면 우리 집은 두 개의 집이 있으면 한 사람 다 얼마씩만 빼주겠다 여기는 9억 9억이에요 그래서 혹시라도 여기서 혹시라도요 아마 이럴 일은 없었을 건데 작년에 혹시 집 한 채를 부부가 공동명의로 가지고 있어가지고 혹시 부부 공동명이 있어가지고 한 사람 명의로 우리 단독 소유로 신청해가지고 세금을 줄이려고 신청하신 분이 혹시 여기 계시면 국세청에서 집이 안내문 왔을 거예요 분명히 안내문 왔을 거예요 올해는 작년 그대로 신청해 놓으시면 세금이 더 나오니까 빨리 취소하세요 하고 취소 안내문을 보냈을 거예요 안내문 받으신 분들은 반드시 취소하셔야 돼요 그대로 놔두시면 세금이 작년 대비 한 3배 정도 더 나와요 그대로 놔둬버리면 그러니까 꼭 그거 확인하셔야 돼요 올해는 그것도 이번 달 말까지예요 통지문 이미 보냈어요 국세청에서 그 대상자들에게 추려가지고 이미 통지서를 보냈으니까 반드시 그거 확인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작년에는 한 사람이었을 때 1세대 1주택이면 9억이었어요 그런데 올해는 12억으로 올라간 상태라 작년에는 12억이니까 12억을 초과하는데 여기가 9억이잖아요 9억이면 곱하면 18억이에요 18억이 넘으면 18억이 안 되면 그냥 둘이 그냥 놔둬도 공동명의로도 해도 양쪽으로 쪼개면 세금 안 나와 그런데 갑자기 18억짜리를 단독 소유로 그대로 놔두면 12억 빼니까 18억이 12억이면 6억에 대한 세금을 놔버려요 엄청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거 작년에 신청 하락해놓고 이 금액을 바꿔버리니까 모르고 가만히 있는 분에게는 세금이 그냥 엄청 놔버리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혹시 몰라도 지금 알려드린 거예요 그럼 이제 1세대 1주택자와 1세대 2주택자는 금액이 약간 달라 그럼 다시 1세대 1주택이었을 때는 전체 금액 중에 주택 가격 중에 얼마까지는 세금을 안 내도 된다 12억을 초과하니까 12억까지는 세금 없이 초과분만 내는 거예요 그럼 1세대 2주택이었을 때는 얼마를 초과하면 세금 내겠다 각자 9억을 초과하며 그러면 부부가 집 한 채를 공동으로 가지고 있으면 이제 부부가 집 하나를 부부가 공동으로 가지고 있으면 주택 하나로 본다? 각자 집으로 본다 종부세는 각자 집이에요 그럼 각자 집이니까 집 한 채를 공동으로 가지고 있어도 1세대 1주택이다 1세대 2주택이다 1세대 2주택이니까 나도 얼마밖에 공제 안 되고 9억 상대방도 9억밖에 공제 안 돼 그런데 이걸 단독 소유로 신청해버리면 1세대 1주택이 되면 얼마를 공제해준다 12억밖에 공제 안 해줘요 그러니까 훨씬 공동 소유를 단독 소유 신청하신 분이 불리하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그거 그것만 좀 신경 써주시고 그냥 무작정 가서 신청해버리시면 안 돼요 지금은 이제 납세의 문제 안에서 여기서 지문 하나를 다시 알려드릴게요 주택에 대해서는 개인들은 특별히 1세대 1주택이냐 2주택이냐에 따라서 금액이 약간 달라 그런데 법인 같은 경우는 금액을 빼주는 건 안 빼주는 건 안 빼줘요 그래서 법에는 어떻게 돼 있냐면 법은 이렇게 돼 있어요 종합부동산세 주택분 납세 의무자는 재산세 납세 의무가 있는 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어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재산세 납세 의무가 있는 자는 종부세 납세 의무도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게 법인인 경우는 재산세 대상자면 그대로 종부세 대상이 되지만 개인이었을 때는 재산세 대상이라고 해서 무조건 종부세 대상이라는 얘기가 금액에 따라서 아닐 수도 있는가요? 아닐 수도 있죠 아닐 수도 있는데 법의 지문은 재산세 주택분 납세 의무자는 종합부동산세도 납부할 의무가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문제 풀 때 조심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주택에 대해서는 법인인 경우에는 금액 제한이었기 때문에 재산세에서 종부세로 바로 다이렉트로 가는 게 있기 때문에 그 지문을 썼던 거예요 그러고 나서 여기에서 설명을 해 준 거예요 과세 표준을 계산할 때 1세대 1주택이었을 때는 당신들은 특별히 얼마를 빼주겠다 12억을 빼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갔던 거예요 그래서 1세대 1주택이었을 때는 12억을 빼고 공정시장 가액별 60%를 곱해드리겠습니다 1세대 2주택 이상인 자에게는 전체 금액 중에서 얼마를 빼가지고 9억을 빼고 60%를 곱해드리겠습니다 그럼 법인이었을 때는 전체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에서 얼마만 빼고 0 0 0을 빼고 60%를 곱하기 하겠습니다 법에 이렇게 돼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럼 종합합산 토지와 별도 합산 토지는 그러면 종합하고 별도는 법의가 또 어떻게 돼 있냐면 종합합산 토지는 전체 종합합산 대상의 토지를 합한 금액에서 얼마를 초과하면 5억 그러면 5억을 초과하는 자가 납세의무자예요 이렇게 또 법에는 돼 있어요 토지는 금액 제한이 딱 규정이 돼 있어요 그런데 주택은 금액이 표시가 안 돼 있어요 종합합산 토지는 5억을 초과한 자가 납부할 의무가 있고 별도 합산은 80억을 초과한 자가 납부할 의무가 있어요 이렇게 금액 제한이 있는데 주택은 금액 표시가 없다는 걸 먼저 생각을 하고 계셔야 돼요 그럼 이제 여기서 착각하면 안 되는 거 종합합산 토지는 종부세에서 공정시장 가액별은 몇 프로를 곱해야 되고 토지에 대해서는 몇 프로를 곱하고 여기서 이제 멈침멈치대요 아니 공정시장 가액별 해봤자 재산세하고 종부세 두 군데밖에 없는데 갑자기 멈침멈치대요 그럼 재산세부터 얼른 생각해요 재산세에서 토지분 공정시장 가액별은 토지는 몇 프로? 70% 건축물은? 70% 주택은? 60% 단 1세대 1주택이었을 때는 금액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3억이 안 되면? 43? 3억 초과 6억 이하는 44? 6억 초과? 45? 됐죠? 그런데 여기는 재산세가 아니라 종부세잖아요 종합부동산세에서 토지는 100% 종합부동산세에서 토지에 대한 공정시장 가액별은 100% 토지는 100% 그럼 여기에서는요 이 금액들 기준 금액들만 좀 익혀주시면 돼요 이거는요 그럼 이제 세율로 가보네요 그럼 세율은 그리고 작년에는 여기서 세율이 세율이 한 두 줄 세 줄 정도 시험에 출제됐는데 먼저 이제 기본 큰 틀을 잡으셔야 돼요 토지에 대해서는 종합합산 토지와 별도합산 토지는 모두 초과 누진셀로 돼 있어요 종합합산 토지와 별도합산 토지는 모두 초과 누진셀이라는 이야기는 금액이 커지면 커질수록 세율은 고정이라는 이야기가 올라간다는 이야기가 올라가는 거예요 금액에 따라서 금액 크기에 따라서 세율도 따라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종합합산 토지는 최고 낮은 게 몇부터 시작하냐면 1, 종합합산은 1층부터 시작해요 1부터 시작해요 종합합산은 1부터 1부터 시작해서 올라가는 게 계단 3칸만 올라가면 돼요 3칸만 그러면 1부터 3까지만 가면 돼요 그러면 가장 낮은 게 1, 가장 높은 게 3 이러면 돼요 1%에서 3%까지예요 그런데 별도합산 토지는 별도는 1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에요 별도는 여기서부터는 0.5부터 시작해요 이제 무조건 다 0.5부터 시작해요 종합합산 토지만 몇부터 시작한다는 이야기인가? 1, 종합합산 토지가 아닌 별도합산이든 주택이든 무조건 시작점은 0.5 0.5에서 올라갈 때는 여기서도 올라갈 때는 칸을 1에서 3까지 갔으니까 여기도 0.5에서 올라가는 게 계단 두 개 더 올라가면 0.7 0.7 이런 식으로 이거 작년 둘 다 시험에 출제돼 버렸어요 이미 출제했어요 주택을 이번 시험에서는 출제 이혼이 심장이 좀 강심장인 분은 주택을 낼 거예요 강심장인 분은 그런데 그렇지 않고 소극적이고 보수적인 분이라면 낼 수가 없어요 여기는 조금 젊으신 패기로는 출제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으신 분은 여기는 함부로 시험 못 내요 왜냐하면 예외 규정들이 있기 때문에 단서 조항을 막 써줘야 돼요 단서 안 쓰면 무조건 오류가 돼 버리니까 그리고 이번에 작년 시험 합격생 중에서 한 50명 정도가 이번에 시험 검토위원으로 들어갈 거예요 이번에 뭐지 공고는 냈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인력공단에서 직접 성적 좋으신 분들에게 직접 다이렉트로 전화해서 혹시 참여해 주실래요? 하고 권유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본인들이 신청해라 내가 가고 싶다 신청하면 선발을 해가지고 그분들을 모셔가지고 거기서 시험 오류라든지 오탈자라든지 시험 문제 난이도 체크 이걸 하게 돼요 그런데 작년에 시험 보신 분들이 여기 개정된 내용을 다 알 리가 없어요 그분들은 들어가시면 핸드폰 사용 불가, 전자제품 사용 불가 아무것도 사용 못해요 저희 알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그럼 이건 개정된 내용을 몰라요 그러니까 출체요인 출체요인 출체나도 이거 뭐예요? 막 그래버려요 그분들이 그러기를 바라야 돼 그러면 못 낸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요 그래서 최근에 개정된 것들은 시험에 못 내는 거예요 이런 게요 그런데 기본 큰 틀을 잡으셔야 돼 그래서 개인들이 주택을 가지고 있으면 개인은 초과 누진세 초과 누진세를 적용할 때 종합합산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는 무조건 시작점이 어디서부터 시작한다? 0.5 0.5 0.5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택을 두 개 이하니까 두 개도 들어가는 거예요? 두 개는 안 들어가는 건? 들어가죠 두 개까지 가지고 있는 사람은 두 개니까요 두 개까지 가지고 있는 사람은 2.7 두 개까지는 2.7 그런데 세 개 이상 세 개부터 세 개보다 더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은 가장 먼저 시작점은 0.5 0.5에서 제일 높이 올라가도 아무리 높이 올라가도 어디까지밖에 못 올라간다? 5 5까지밖에 못 올라가요 아무리 올라가고 싶어도 안 돼요 5층까지밖에 안 돼요 5까지밖에 안 돼요 그런데 일반 법인은 일반 법인하고 공익법인하고 차이가 생겼어요 일반 법인은 비례세일로 과세를 해요 일반 법인은 비례세일로 과세해요 일반 법인은 비례세일로 과세한다 이 말은 법인들이 주택을 가지고 있으면 법인에게는 앞에서 기준금액에서 9억이나 12억을 빼주고 물리든가 그냥 막 물려버리든가 막 물려버리죠 그리고 물리기는 물리는데 세율도 최고 높은 세율로 물려버려요 개인들이 가지고 있을 때 세율보다 제일 높은 세율로 그럼 2주택이 하면 가장 높은 세율이 2.7 3주택 이상이면 제일 높은 게 5% 일반 법인을 찾아 냈어요 그럼 이제 공공주택사업자나 공익법인이나 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공익법인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럼 공공주택사업자나 공익법인이 공익 목적에 사용했으니까 둘이 똑같죠 공익 목적에 사용했으니까 주택 수위에 따라서 세금 차이를 둬야 되는 건 안 둬야 되는 건? 공익 목적이니까 안 둬야죠 공익 목적이니까 세율은 초과 누진셀로 가더라도 세율은 한 개 가진 것하고 똑같이 해줘야 돼요 그럼 한 개 가진 것하고 똑같이 하려면 0.5에서 2.7 공익 목적에 사용했을 때는 0.5에서 2.7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런데 공익 목적에 사용을 하지 않았다 공익 목적에 사용을 안 했다고 해도 공익법인에게는 일반 법인처럼 세금을 그렇게 막 때리면 물려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되겠는가요?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공익법인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공익 목적에 사용을 안 했더라도 개인의 세율을 적용하는 거예요 개인의 세율을 적용하니까 2주택 이하였으면 0.5에서 2.7 3주택 이상이면 0.5에서 5 그러면 공공주택 사업자나 공익법인들은 비례 세일로 과세를 하고 있는가요? 초과 누진 세일로 과세하고 있는 건? 초과 누진 세일이죠 이 틀을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면 문제 낼 때 출제 의원님 이걸 약간만 실수하시면 큰일 나요 주택에 대해서는 개인이 소유했을 때는 초과 누진 세일로 과세하지만 법인이 소유한 경우에는 비례 세일로 과세합니다 시중에 모든 출판사의 교재들이 전부 다 지금처럼 이렇게 문제가 만들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내용은 시중에 있는 그 출판사의 문제집들이 출간된 후에 이 세일이 개정됐기 때문에 그 출간될 때는 맞았는데 출간되고 이후에 개정이 돼서 그거 다 틀려버린 거예요 문제들이 그래서 모든 법인이 누진 세일이 아니라 법인 중에 누구 빼고요 그래야 된 건? 공익법인 빼고요 그런데 공익법인만 빼야 된 건? 또 빼야 된 건? 또 빼야 돼요 공동주택사업자 소유도 빼야 돼요 그럼 단서를 막 써줘야 돼 그러니까 출제 의원이 그걸 못 내는 거예요 만약에 법인이 소유한 주택들은 비례 세일이에요 그래버리면 그건 오류가 돼 버린 거예요 단서가 없으면 그래서 이걸 함부로 문제를 못 내는 거예요 이런 문제는 그래서 작년에는 법인이 소유하는 주택은 비례 세일이에요 이렇게 냈어요 그럼 그 작년 시험 문제 지문은 올해는 틀렸다는 이야기예요 그거는요 그래서 공공주택사업자나 공익법인이 사용하고 있는 주택들은 초과 누진세로 가고 일반 법인이 가지고 있는 주택들만 비례 세일로 가겠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그런데 문제 출제 의원이 분명히 이건 이렇게는 낼 수 있을 거예요 개인들이 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 개인이 이 주택을 소유했을 때 과세 표준이 얼마 이하에 대해서는 0.2%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생각할 것도 없어요 주택이면 제일 낮은 게 0.2인가요 0.5인가요 그런데 왜 그걸 생각하는 거예요 최고 낮은 게 어디서부터 시작한다 0.5 0.2라고 나오면 무조건 틀린 거예요 0.2 0.3은 막 틀린 거예요 시험 문제는 그거는 낼 수 있어요 그걸 대비를 해 주셔야 돼 일단 최고 낮은 세율은 종합부동산세는 최고 낮은 건 어디서부터 시작한다 0.5 그러면 0.5보다 더 낮은 걸 써놓으면 그건 무조건 X 이렇게는 시험에 낼 수 있어요 저도 그렇게는 낼 수 있어요 저같아도 다음 주부터 저같아도 그렇게는 낼 수 있어요 그런데 실제 시험 출제에는 그런 배짱이 없어요 안 돼요 그렇게 냈다는 잘못하면 문제에서 막 이걸 이게 0.5인데 이걸 어떻게 다른 걸로 써준다 써줄 생각을 못 해요 그래서 생각을 딱 할 때 일단 종합부동산세에서 초과 누진 세율이 나왔을 때 토지가 아닌 주택은 주택은 제일 낮은 게 어디서부터 시작한다고 해야 된가 0.5부터 제일 낮은 게 시작합니다 그래서 가장 낮은 게 0.2나 0.3이에요 그러면 그거는 아니어요 틀렸어요 이랬버리시면 돼요 그럼 이제 세율은 이 정도만 세액공제로 가보죠 종합부동산세에서 세액공제라는 멘트가 딱 뜨는 순간 세액공제라는 멘트가 뜨는 순간 일단 제일 먼저 머릿속에 딱 스치고 해야 될 게 이건 누구만 해당된다 그렇죠? 이게 해당이 딱 되셔야 돼요 1세대 1주택자만 이게 얼른 생각이 나셔야 돼요 1세대 1주택자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종합합산 토지나 별도 합산 토지를 가진 사람들은 세액공제 대상이 다 아니다 아니다 또 집안체를 부부가 공동명의로 가지고 있으면 대상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집안체를 공동명의로 가진 사람이 단독 소유로 신청했을 때는 세액공제 받는다 못 받는다 받을 수 있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신청해버리면 받을 수 있어요 왜? 1주택이 되니까 그래서 1세대 1주택자가 받는데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일단 나이에 따른 공제와 보유기간에 따른 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럼 나이는 몇 세가 넘어야 되고 60세 넘어야 되고 보유는 5년 5년, 5년, 3년이 아니라 5년 5년 이상 되셔야 돼요 그럼 연령부 한번 가보죠 60세 이상 65세 미만인 분이 집안체를 가지고 있으면 세금 중에 몇 프로를 깎아주고 20% 65세 이상 70세 미만인 분은 30% 70이 넘었으면 40% 보유기간 5년에서 10년 미만이면 20 10년에서 15년 미만이면 40 15년 넘었으면 50 그러면 연령하고 보유기간 둘 중에 하나만 공제를 해주는 거예요 둘 다 해줄 수 있는 거예요 둘 다 중복 적용이 되는데 최대 몇 프로까지만 중복해 준다 80%까지만 중복 적용이 가능합니다 그럼 최근에 시험에 나왔던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최근에 뭐 어떻게 나왔냐면 62세 62세 62세면 몇 프로 공제받을 수 있고 20% 그러니까 구간을 잘 구분하셔야 돼요 60에서 65세가 들어가는가요? 첫 구간은 65세는 안 들어가는가요? 안 들어가요 첫 번째는 65세가 안 들어간다는 걸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혹시라도 65세라고 나와버리면 첫 번째 칸인가요? 두 번째 칸인가요? 두 번째 칸이라는 거 그다음에 또 하나가 보유기간 3년 보유했어요 3년을 보유했으면 몇 프로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건? 안 돼요 몇 년이 안 넘었으니까 5년 안 됐으니까 안 돼요 그래서 3년짜리가 이게 나왔어요 보유기간 3년이고 나이는 62세였을 때 공제율은 몇 프로인가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참 교묘하죠 그런 식으로 문제를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은 무조건 5년은 넘어야 되고 60은 넘어야 된다 대신에 두 개를 더해서 최대 80은 넘지 않아야 된다 이 정도 이 정도 하시면 세액 공제는 풀 수 있어요 세부담의 상한이에요 여기도 함정이 하나 들어있어요 세부담의 상한에서는 주택은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주택과 법인이 가지고 있는 주택에 따라서 상한율이 달라지는데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주택은 100분의 150 법인들이 가지고 있는 주택은 상한제가 없습니다 그러면 재산세하고 종부세 비교하세요 재산세에서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주택은 무조건 100분의 150이 아니라 구간 금액에 따라서 달라지죠 금액에 따라서 달라죠 재산세는 그래서 금액이 3억, 3억 초과, 6억, 6억 초과 이렇게 나눠져요 그러면 3억까지는 105, 3억 초과, 6억까지는 100시에 6억 초과는 103시에 단, 단 법인들이 주택을 가지고 있으면 재산세에서는 세부담의 상한 적용을 못 받는다? 받는다? 받는다 몇 프로? 105시에 그런데 종합부동산세에서는 법인에게는 세부담의 상한을 적용해 준다 안 해 준다? 안 해 준다 재산세하고 종부세하고 차이점이니까 철저히 구분하셔야 돼요 이런 것들은요 토지는 종합이든 별도든 상관없이 100분의 150입니다 세부담의 상한을 적용해 가지고 혹시 이제 우리 재산세 종부세에서 재산세로 넘어갈 때 우리 재산세를 먼저 세금을 내고 나중에 종부세가 또 나올 때 또 나올 때 이미 앞에서 낸 재산세를 그대로 놔둔다 그랬는가요? 빼준다 그랬는가요? 빼준다 빼준다 그랬어요 그런데 재산세를 세금 낼 때 세부담의 상한을 적용해 가지고 세금을 냈더라면 빼줄 때 상한 전에 금액으로 빼준다 상한 적용된 세금으로 빼준다 그렇죠 된 자만 찾으라고 그랬죠 된 세금을 빼드리겠습니다 그게 작년 기출 지문이에요 그 지문이에요 세금 다 계산했어요 그럼 세금 계산했으니까 뭐 하러 가야 된가? 돈 내러 가야죠 돈 내러 이제 돈 내러 어디다 낼 거예요 그래서 어디다 낼 거예요 이게 납세지예요 납세지예요 제가요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데요 그럼 나는 누가 되는 거야? 거주자 거주자 거주자는 어디다 세금 내야 돼요? 그럼 주소지에도 안 되죠 주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죠 그런데 주소지가 확인이 안 되면 거소지가 되겠네요 이렇게 가는 거예요 저는요 대한민국에 싫어서요 대한민국에 안 살고 있어요 외국에 살고 있는데 대한민국의 땅이나 대한민국의 주택은 있어요 그러면 외국에 있는 사람의 외국인에게 외국에 있는 비거주자에게도 종부세를 물린다 안 물린다 물려요 종부세 나와요 그 사람 가지고 있으면 나와요 그러면 그때 비거주자에 대한 납세지는 주소나 거소가 없으니까 우리나라에 국내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가 되겠네요 그런데 사업장이 없으면 두 번째로 그 물건에서 소득이 발생한 장소 소득이 발생한 장소를 납세지로 잡아 그런데 소득이 발생한 장소도 확인이 안 되면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그 그 자산에 그 자산에 소재지를 납세지로 이렇게 하시면 돼요 올해는 비거주자 정리를 잘 해 주셔야 돼요 비거주자 정리를 잘 해야 돼요 작년에는 거주자가 시험 문제였으니까 올해는 비거주자 쪽으로 잘 정리를 해 주시면 돼요 징수 방법 그런데 종합부동산세는 계산이 아주 복잡해요 아주 복잡해요 만약에 우리 국민들에게 종부세 대상이 되신 분들에게 실제로 본인들 스스로 계산해서 정부에게 신고하라면 그냥 완전히 돌아버려요 계산이 안 돼요 불가능해요 사람 손으로 계산이 불가능해요 그런데 그러려면 프로그램 다 설치해야 돼요 집에다가 프로그램 설치해놓고 프로그램을 눌러봤더니 뭘 눌려야 될지를 몰라 할 방법을 몰라 그러니까 우리에게 직접 하라고 하면 우리가 하겠는가 못 하겠는가 못해요 우리가 못하죠 못하니까 누가 보내주면 되겠는가 정부가 정부가 보내주는 방식을 보통 징수 그런데 그걸 국세에서는 정부 부가라고 하더라는 이야기예요 정부 부가 방식입니다 지방세에서는 보통 인수라는 용어를 쓰고 국세에서는 정부 부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정부가 정부가 종합부동산세 계산해서 우리에게 보내면 우리는 정부를 제대로 믿는가요? 잘 안 믿는가요? 잘 안 믿어요 진짜 안 믿는다니까요 아니 계산이 복잡하다면서요 계산이 복잡한데 세무수 직원이 손으로 계산했는가요? 그랬더니 하는 이야기가 아니요 너무 복잡해서 컴퓨터로 계산해서 보낸 건데요 어? 그래? 그러면 컴퓨터가 잘못했으면 확인했냐 그랬더니 아니 컴퓨터가 잘했겠죠 잘 계산했겠죠 그랬어요 그래 놓고 보니까 아니 그럼요 못 믿겠는 거 아니냐 못 믿... 너희들이 계산한 거 내가 못 믿겠다 그랬더니 정부가 갑자기 욱해가지고 그럼 네가 하든지 너희들이 해라 우리가 한 걸 못 믿겠으면 그냥 스스로 하시라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일단 종합부동산세는 원칙은 우리가 하는 게 원칙인가요? 정부가 보내는 게 원칙인가요? 보내는 거 정부가 보내는 게 원칙인데 내가 더 할 수는 있다? 없다? 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시험 문제 나오는 것은 바로 이거예요 정부에서 부과할 때 확정은 정부에서 부과하는 것은 무엇 하면서 확정이 되고 그렇죠 정부에서 결정하는 데 하면서 하는 때 이때 확정이 돼요 여기서 그런데 신고 납부는 신고 납부는 확정이 내가 무엇 할 때 확정이 되고 신고할 때 신고하는 때 확정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종합부동산세는 내가 신고한다고 하면 바로 확정이 되는가요? 내가 신고해도 정부가 결정해야 확정이 되는가? 신고하면 된다 결정을 해야 된다 신고하면 끝이에요 내가 신고하면 이거 없어지니까 내가 여기 해버리면 이게 지워져버려요 없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내가 신고해도 확정이 되고 정부가 결정해도 확정이 되고 둘 중에 다 확정이 되는 거예요 처음 볼 때 여기가 계속 시험에 출제되는 거예요 이게 종합부동산세는 종합부동산세는 언제를 기준으로 할까요? 그랬더니 매년 6월 1일이 기준입니다 고지서 발급 여기에 작년 기출문제 정답 지문이에요 고지서는 늦어도 나쁘게 시 며칠 전에는 보내줘라 5일 5일 전까지는 고지서가 발급이 되는데 자 이제 해서 종합부동산세는 무엇과 무엇이 대상이라 하겠는가요? 토지와 주택 토지와 주택 두 가지 그럼 두 개를 두 개를 한 장의 고지서에다가 묶어가지고 세금이 나오겠는가요? 따로따로 고지서로 나오겠는가요? 자 따로따로 다 묶어서다 묶어서 묶어서 한 장의 고지서로 나와 그럼 한 장짜리 고지서를 봤을 때 주택에 대한 세금이 얼마고 토지에 대한 세금이 얼마라는 걸 구분해줘야 된다 구분 안 해줘야 된다 자 작년에는 구분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나왔어요 구분 안 해주면 내가 땅의 세금 얼마 주택에 대한 세금을 구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한 장의 고지서에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과 토지에 대한 과세표준이 구분표시가 돼 있어야 된다 안 돼 있어야 된다 당연히 돼 있어야 돼요 그게 작년에는 구분표시 아니하고 합산하여 한 장으로 물린다 바로 이렇게 내버린 거예요 그게 오답이었어요 그럼 이제 작년에는 그게 오답이면 올해는 여기를 10일로 쓸 거예요 올해는 작년보다 약간 더 쉬워질 거예요 여기는 이 지문은 쉬워질 거예요 그래서 고지서는 무조건 납부계시 며칠 전에는 고지서를 보내줘라 5일 전에는 보내줘라 그런데 돈 내는 날짜는 종합부동산세는 정부세는 몇 월달에 내야 되고 12월 달인데 12월 며칠부터 1일부터 12월 15일까지입니다 12월 1일부터 15일까지예요 이제 납부유예 신청 가보죠 자 유예 유예라는 것은 뒤로 늦춰주는 거예요 세금을 뒤로 늦춰주는 건데 종합부동산세는 언제까지 신청하면 유예 신청하면 돼요 그랬더니 말료 3일 전까지만 하시면 돼요 그런데 혹시 재산세도 유예 신청이 되든가 안 되든가 돼요 문제 낼 때 재산세는 유예 신청이 불가능하지만 종합부동산세는 납부유예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아니요 틀렸어요 그래야 돼요 재산세도 유예 신청이 되고 정부세도 유예 신청은 할 수 있어요 이렇게 둘 다 유예 신청은 마감 며칠 전까지만 하면 되고 3일 전까지만 해주시면 돼요 그런데 이제 무신고네요 그러면 종합부동산세를 제가 신고 안 해버리면 내가 신고 안 하면 나는 누가 보낸 걸 그냥 내고 싶다는 이야기인가요? 정부가 보낸 거 그러면 내가 신고 안 하니까 정부는 너 왜 신고 안 해 내가 보냈어도 네가 해야지 그러고 와서 막 지어박으려고 하고 그러면 되는가 안 되는가? 안 되지요 그래서 가산세 없어요 무신고 해도 가산세는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과소 신고했어요 내가 신고를 했으니까 정부 결정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과소 신고했으니까 정부가 너 왜 적기 신고했어 적기 신고한 분에 대해서는 과소 분에 대해서는 가산세를 안 물린다? 물린다 물려버린 거예요 몇 프로 물린다? 10% 가산세를 물려버리겠습니다 일반적인 무신고는 10% 부정하게 부정하게 무신고 했을 때는 40% 가산세를 물려버리겠습니다 그래요 이제 분할납부로 가보죠 종합부동산세는 나눠서 낼 수는 있어요 대신에 금액이 얼마가 넘어야만 250 작년 시험은 이게 200만 원이라고 나왔어요 250만 원을 초과하면 몇 개월 동안 나눌 수 있는데 6개월 동안 나눌 수 있어요 그럼 분할 신청하고 싶으면 언제까지 하셔야 된가요?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납부기한까지만 하시면 돼요 마감날까지만 하시면 돼요 분할납부 신청은 금액이 500만 원 이하가 되면 250은 넘고 500이 안 넘었을 때는 250만 원 초과액을 분할하시면 되고 만약에 500이 넘으셨으면 그 금액의 몇 프로까지는 분할해서 할 수 있고 50%까지는 분할납부가 가능합니다 이렇게 잡으시면 돼요 어? 하나 빠진 것 같네 여기서 이제 물납이라는 게 나와요 물납 물납은 어차피 시험에 최근에 두 번이나 출제했으니까 지금 뺀 것 같은데 물납은 종합부동산세 물납 신청은 된다 안 된다? 절대 안 돼요 물납은 누구밖에 안 된다? 재산세밖에 안 됩니다 그래요 소득세 이제 납세용자로 가보죠 소득세 이 납세용자가 여기가 32의 기출문제 여기가 33의 기출문제예요 시험에 나왔던 거 여기서는 한 문제를 그냥 내는 거예요 아주 쉬워요 아주 쉬운데 여기서 한 문제를 소득세 총 6문제에서 7문제에서 이거 하나 놓쳐버리면 안 돼요 이거는 무조건 맞추셔야 돼요 국내 소득가 우리나라에서 번소득가 외국에서 번소득 모든 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내야 될 사람은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사람인가요? 외국에 살고 있는 사람인가요?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사람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사람을 크게 봐서 누구 그러면 된가요? 거주자 그러면 돼요 거주자가 이렇게 세금을 내는 거예요 그럼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 안에서 벌어들인 소득만 세금을 내는 사람은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사람인가요? 외국에 살고 있는 사람인가요? 외국에 외국에 사는 사람 우리는 크게 말해서 누구라고 말한다? 비거주자 우리나라에서 안 사는 사람 그래서 비거주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럼 비거주자는 우리나라에 부동산을 팔며 우리나라에 양도세 신고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해야 된다 그런데 비거주자가 외국에 부동산을 팔았을 때는 우리나라에 신고할 필요 있다 없다? 없다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거주자가 외국에 부동산을 팔았을 때는 우리나라에 양도세 신고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해야 된다 간단해요 이렇게 이것만 가지고 그냥 거주자 비거주자 찾으시면 돼요 출제위원들은 이걸 가지고 내고 싶어요 너무 단순하게 내는 거예요 진짜 쉽게 내주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쉽다고 내줬는데 거주자 비거주자 개념을 몰라서 틀려버린 거예요 우리나라 안에서 살고 있으면 거주자 우리나라에서 살지 않으면 비거주자 이러면 돼요 그럼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사람에게는 국세청 직원이 쫓아가서 야 너 번 거 다 내놔 이럴 수 있는 거 없는가요? 있어요 그럼 우리나라에서 번 것만 낼까요? 외국에서 번 것만 낼까요? 다 내놓으라고 그런 거예요 다 내놓으라고 우리나라에 살고 있으니까 그런데 외국에 살고 있는 사람한테는 어디서 번 것만 세금을 추징할 수밖에 없는 건 우리나라 안에서 번 소득만 추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요 공동소유자산을 양도했네요 하나의 물건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다가 물건을 팔았어 공동소유자산을 양도했을 때는 세금을 그중에 한 사람만 신고해라 각자 신고해라 각자 신고를 하는데 이제 시험 문제는 바로 이걸 문제화 시키는 거예요 각자 세금을 신고하는데 이 각자는 서로 간에는 연대, 납세, 의무라는 건 존재한다? 존재하지 않는다?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누군가가 세금 안 내고 사망하셔버렸네 피상속인은 사망자예요 사망자의 소득 금액이 있으면 사망하실 때 세금을 안 내고 가신 분이 있으면 그냥 세금 안 내고 돌아가셨으니까 그냥 알아서 가세요 그래야 된가요? 잠깐 오세요 그래야 된가요? 다시 오세요 아직 가면 안 돼요 빨리 오세요 세금 내고 가야죠 나 이미 죽었는데 그랬으니까 알았어요 그러면 죽은 사람의 상속인이 오세요 그래요 상속인이 오세요 그래서 상속인 너희들이 승계를 받아서 상속인들 너희들이 내놔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대신에 상속인의 소득과 사망자의 소득을 하나로 합쳐서 계산한다? 구분하여 계산한다? 당연히 구분해서 하셔야 돼요 왜? 사람이 다르니까 죽은 사람하고 산 사람은 다르기 때문에 사는 사람의 소득하고 사망자의 소득은 서로 구분해서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요 신탁 재산에서 기속되는 소득이다 내가 누군가에게 맡겨놓은 재산에서 소득이 발생이 됐을 때 여기서는 이 문구를 잘 보셔야 돼요 이제 수익자가 누군지를 생각하세요 수익자는 누구를 수익자라겠는가? 이익을 해석을 할 줄 알았다니까 수익자 이익을 수령해간 사람 챙겨간 사람 가져간 사람 그러면 신탁 재산에서 발생한 소득이 있네 만약에 이 건물에 임대료가 있는데 임대료를 챙겨간 사람이 있으면 챙겨간 사람이 있으면 세금은 누가 내고? 그냥 챙겨간 사람 챙겨간 사람이 누구니까? 수익자니까 수익자는 네가 내야지 네가 챙겨갔으니까 네가 내야지 그런 거예요 그런데 챙겨가 놓고 세금 안 내고 죽어버렸네? 챙겨가 놓고 세금 안 내고 죽어버리면 이제는 누구에게 넘어가는가? 이 사람의 수익자의 그 상속인이 내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 연도에 세무사 시험에서 어떻게 출제했냐면 수익자가 존재하는 경우에 수익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위탁자를 납세금자라 합니다 이렇게 내놨어요 수익자가 챙겨가 놓고 죽어버렸으면 위탁자가 낸다라는 이야기인가? 챙겨간 사람의 상속인이라는 이야기인가? 챙겨간 사람의 상속인이 내는 거예요 그런데 수익자가 없다 챙겨간 사람이 따로 없으면 그 신탁 재산의 원래 주인이 누구니까? 그때 위탁자가 내는 거예요 수익자가 없으면 수익자가 따로 존재하지 않았을 때는 위탁자가 내는 거지만 수익자가 있으면 수익자가 내는 거고 가져가 놓고 세금 안 내고 사망하면 가져간 사람의 그 상속인들이 세금을 내시면 되겠습니다 2월 과세라는 멘트가 딱 뜨면 2월이라는 말이 나오면 여기는 반드시 누구와 누구 간의 거래다 얼른 생각해야 되는 건 배우자나 직계 좀비서 그럼 배우자나 직계 좀비서 간의 거래는 증여를 인정한다 증여를 부인한다 증여 인정이네요 증여를 인정했어요 증여를 인정했다는 이야기는 납세의 의무를 증여 받은 사람에게 물리겠다 증여 한 사람에게 물리겠다 그렇죠 인정했으니까 증여받은 배우자 증여받은 배우자를 다른 말로 바꿔서 세 글자로 줄여 보세요 수증자 수증자 그 다음에 부당행위 계산 부인 그러면 배우자나 직계 좀비석을 제외한 특수관계인인데 부당한 행위가 있습니까? 증여를 인정한다 부인한다 부인해버리네요 증여를 부인해버렸네 그럼 증여를 부인했으니까 증여를 부인했으니까 누가 직접 팔았다고 봐야 된가? 증여한 사람 그러면 증여한 특수관계인 증여한 특수관계이니까 이 사람은 증여자 이러면 되죠 여기서 한 단계 조금만 더 들어가 볼게요 2월 과세에서는 증여를 인정했기 때문에 증여자와 수증자는 두 사람이 연대 책임은 있다? 없다? 없다? 없어요 그런데 특수관계인인 경우에 부정한 행위가 있으니까 연대 책임은 없다? 있다? 있다 해결 끝! 납세의 문제 이 정도! 이 수준! 이 수준을 벗어나지 않아요 여기에서 벗어난 문제는 출제 인원이 출제를 할 수가 없어요 더 이상은 낼 수도 없어요 소득급은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니까 소득급은 딱 하나 여기만 먼저 잡으세요 공익법인과 관련하여 발생한 소득이다 앞에 무조건 앞에가 공익법인이라고 나오면 무조건 공익법인은 무슨 소득이다? 이것만 기타 소득 그럼 공익법인이 아닌 다른 일반적으로 부동산을 대여하고 빌려주고 대여하고 받는 소득은 무조건 다 무슨 소득이고? 사업소득 다른 건 다 사업소득이요 다른 건 다 사업소득이니까 사업소득은 공부할 필요가 없어요 이건 다 필요도 없어요 무조건 공익사업 딱 하나만 기억하세요 공익사업과 관련된 건 기타 소득이다 그래서 올해 이거는 공인회계상 시험 문제에서 기출 정답으로 나왔던 지문이에요 공인회계상 시험에서 공익법인과 관련하여 발생한 소득은 사업소득이라 합니다 이렇게 출제했어요 공익사업 사업이라고 했으니까 맞았는가 틀렸는가? 틀렸어요 사업이 아니라 뭐라고 바꿔야 된가? 기타 소득이에요 이렇게 쉽게 문제 내준 거예요 우리 시험은 여기에서 작년 시험에 두 문제를 출제했어요 이 안에서 막 이 안에서 두 문제를 출제했어요 그럼 두 개를 출제하면 아 이게 이렇게 좁은 데서 두 개를 내면 상당히 까다롭겠는데 그럴 거예요 자 볼게요 월임대료 매월임대료라는 게 있고 전세포증금이 있어요 그럼 월임대료가 뭔지는 알죠? 아실 거예요 아마 매월임대료를 세입자 되신 분이 집주인에게 매월 사용료를 내면 우리 세입자님이 나가시면 주머니에 모아놨다가 나가실 때 다 돌려줘야 된가요? 그냥 안 돌려줘도 되는가요? 안 돌려도 되는 돈이에요 안 돌려줘도 된다는 이야기는 그 월임대료는 임대인 주머니로 들어가면 나온다는 이야기가 안 나온다는 이야기가 안 나오니까 주머니에 들어간 것은 내 것이죠 임대인 거죠 그럼 내 것 1년 동안 본 소득이니까 세금 내놔라 그래서 여기는 총수입 금액에 포함해서 세금을 물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돼요 매월임대료로 받은 것은 세금을 내야 돼요 임대료로 받은 건 그냥 자기 본인의 소득이니까 그만큼은 세금을 내셔야 돼요 그런데 전세포증금에 대해서는 전세포증금을 받았으면 이거 나중에 나가신 다음에 이거 돌려줘야 된가 안 돌려줘야 된가? 돌려줘야죠 이거는 돌려줘야 되니까 원칙은 세금을 물린다 못 물린다 원칙은 물릴 수가 없어요 보증금에 대해서는 보증금은 사실은 저건 채무 빚이에요 빚 빚인데 저걸 세금 물리면 안 되죠 그런데 정부는 어떻게 물리냐면 전세 보증금일지라도 주택수가 세 개를 넘고 세 개를 넘고 보증금의 합계가 얼마가 넘으면 3억 원을 초과하면 이 두 개가 동시에 충족이 되면 동시 충족이에요 3주택만 대선 안 돼요 3주택이고 3억을 초과하면 초과하면 간주 임대료라는 걸 계산해요 간주 임대료를 계산해가지고 과세를 시켜버린 거예요 그럼 간주 임대료 계산하는 게 작년에 시험에서 계산 문제로 출제됐어요 직접 계산해 봐라 봐요 간주 임대료 계산은 우리 시험이 33번을 시험을 봤는데 작년에 처음으로 출제됐어요 처음으로 그만큼 간주 임대료 같은 경우는 나중에 중개사 일을 하실 때도 상담할 때 필요하다는 이야기예요 저기예요 그럼 이 임대료라는 게 뭐냐면 전세 보증금을 은행에 예치했을 때 은행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이자 상당액을 은행에서 매월 받을 수 있는 이자를 뭘로 보고 그렇죠 이자만큼을 그만큼을 월 임대료를 보니까 이자 들어온 것은 나중에 이자 받은 것은 내가 또 챙겨다가 줘야 된가 내 주머니에 들어오면 끝인가요? 그럼 이자만큼은 그냥 임대료로 보고 임대료로 본다는 이야기는 실제로 임대료를 받았는가 안 받았는가요? 안 받았죠 안 받았더라도 임대료로 본다고 해서 두 글자로 뭐라고 썼는가요? 간주 그래서 간주라고 쓰는 거예요 아니어도 그걸로 본다 해서 간주라고 쓰는 거예요 그럼 간주라는 것은 내가 변명을 하거나 내가 어떤 이재기를 하면 정부는 들어줄 생각은 있다 들어줄 생각은 없다 절대 안 들어줘요 확실한 사실이기 때문에 저거는 너 임대료 받은 거잖아 아니 이거 임대료 아니라고 아무리 말해도 안 들어줘요 안 들어줘요 이거 그래서 임대료로 보고 세금을 물려버리겠습니다 그러면 임대료로 보고 세금을 물리려면 그분의 집이 몇 개가 넘어야 되고 3개 넘어야 되고 받은 보증금이 얼마가 넘어야 되고 3억을 초과하셔야 됩니다 대신에 주택 수가 3개가 넘어야 되는데 이 3개 중에는 소형주택은 빠지는 거예요 소형주택 소형주택은 제외합니다 그럼 여기서 소형이라는 것은 면적으로 얼마가 넘지 않아야 되고 40은 넘지 않아야 되고 기준시가로 얼마는 넘지 않아야 되고 2억은 넘지 않아야 돼요 그것도 작년에 시험에 이미 출제됐네요 좀 헷갈리실 분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 공법에서 소형주택은 면적이 얼마가 넘지 않아야 되고 어떻게 이걸 기억해요? 공법을 기억하시나요? 그러니까 잘못하면 세법에다 적용시켜서 틀려버린다는 얘기예요 공법하고 세법은 같은 과목인가요? 다른 과목인가요? 완전히 달라요 아니 공법이 60인데 세법이 왜 40이에요? 이렇게 물어보면 안 돼요 세법에서는 어떻게든지 세금을 더 물리려고 면적을 더 올려놨는가요? 줄여버렸는가요? 줄여버린 거예요 옛날에 60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40으로 줄였어요 그리고 이것도 이번 년도 말까지만 소형주택은 제외합니다 하고 내년부터는 세금 자러주시면 물려버리겠습니다 이렇게 법이 돼 있어요 지금 현재까지는 그런데 살짝 법을 내년에 바뀐 걸 이렇게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 소형주택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또 연장합니다 이렇게 살짝 써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그때 가면 또 연장돼요 제가 수업시간으로 그러잖아요 또 연장될 거니까 전혀 걱정하지 마시라고 연장돼요 다시 2026년까지 또 연장돼요 그래서 3주택이고 얼마가 넘으면 간주임대료를 계산해라 왜 틀렸는가요? 그렇죠 그게 없어요 틀렸어요 두 개 조건이 맞았는데 하나밖에 없잖아요 3주택 이상이라 해서 무조건 계산하는 거 아니에요 3주택이 넘어야 되고 얼마도 넘어야 되고 3억도 초과해야만 간주임대료 계산입니다 자 그럼 이제 월임대료로 가보죠 매월임대료에 대해서는 임대료 받은 것은 내 주머니로 들어오면 전부 세금을 물어야 돼 그런데 집주인을 봤더니 이분이 집이 하나밖에 없네 집 하나 있는 사람은 누군가에게 내 집을 임대 내줄 수 있는 거 없는 거야? 없긴 왜 없어요 다른 집 살면 되지 저도 집 한 채 있어가지고 다른 데 내주고 제가 다른 데 또 살았어요 나는 살 수 있잖아요 왜 안 된다고 하세요 집 한 채 있는 사람이 그 집을 누군가에게 임대를 해주고 나도 다른 데서 임대를 살 수 있어요 그러면 거기서 받은 돈이 그대로 내 주머니에 들어오는 거 또 누군가에게 나가는 거야? 그러니까 집이 몇 개 있는 사람에게는 특별히 세금을 안 받겠다 하나 그래서 하나 있는 사람에게는 비과세 혜택을 드리겠어요 비과세 혜택을 드리겠어요 여기까지는 문제를 내지 않아요 하나 있는 사람이 월임대료를 받았을 때는 비과세인데 단 그 주택이 조그만 집이라면 모르겠는데 금액이 좀 크고 크고 사치하는 집 같으면 당신은 안 됩니다 그러면 고가주택인 경우에는 고가 기준시가 12억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인 경우에는 하나만 가지고 있을지라도 월임대료는 세금 안 물리겠다 물리겠다 물린다 고가주택이었을 때는 과세하겠습니다 작년하고 달라진 게 여기가 달라졌어요 작년에 9억짜리가 올해부터 12억으로 바뀌었어요 12억이라고 해서 12억을 시험에 내지 않아요 시험에 내는 건 바로 이거예요 여기요 기준시가 기준시가로 판단해서 12억이에요 기준시가로 판단해요 그런데 왜 기준시가로 판단해요? 그거 쓰라는 말은 안 나와요 주관시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기준시가로 판단하는데 여기서 12억 초과 여부를 판정할 때 이걸 조심해요 판정할 때 이때 판정은 과세기간 시작점에다 과세기간 종료 시점이다 1월 1일 시점에서 12억이다 12월 말 시점에서 12억이다 12월 말 왜 소득세 계산은 언제 계산 들어가니까 12월 말 그렇죠 과세기간이 끝났을 때 세금 계산 들어가니까 그때 금액으로 12억이 넘었으면 계산하시고 그때 금액으로 12억이 안 넘었으면 계산하지 마시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기준시가 12억 초과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로 판단합니다 종료일 현재 시점으로 12억 초과 여부를 판단하겠습니다 종료일이에요 개시일이 아니라는 거 그 다음 외국에 있는 집은 우리 외국에 집을 가지고 있으면 이건 집이 아니라 뭘로 해석해버리면 되는 건 상가 상가 그러면 상가에 대해서는 월 임대료를 받았던 간주 임대료 전세 보증금을 받았던 상가는 무조건 과세가 돼요 개수도 묻지 말고 금액도 묻지 말고 상가는 무조건 과세예요 그러면 외국에 있는 집은 상가로 해석이 되기 때문에 금액도 묻지 말고 주택 수도 묻지 말고 무조건 과세 대상입니다 이렇게 그럼 주택을 두 개 이상을 가진 사람이 월 임대료를 받으면 세금 안 물리겠는가? 물려버리겠는가? 물려요 하나 가진 사람에게만 세금을 안 받으니까 두 개부터는 무조건 물리는 거예요 금액 제한 없이 물려버린 거예요 시험 볼 때는 이 두 개를 조심하세요 여기 두 개 고가 주택인 경우는 하나만 있을지라도 과세 국외 소재 주택은 금액에 상관없이 과세 단 고가 주택은 12억 초과 여부를 따질 때는 금액을 실거래가로 판단해라 기준시가로 판단해라 자 여기까지 끝났어요 이제 자 그러면 이제 세금 계산해서 부동산 임대 사업소득은 여기서 사업소득은 어쩌다 발생하는 소득이다 계속 발생하는 소득이다 계속 그럼 이제 용어를 한 번 스스로 찾아보세요 1년 동안 계속 반복적인 소득을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을 하나로 묶어서 이걸 무슨 소득이라고 통칭하는가? 그래요 그걸 종합소득이라고 그래요 그럼 부동산 임대에서 벌어들인 것도 무슨 소득에다가 묶어서 신고한다 종합소득 그래서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신고하는 게 원칙입니다 원래는 합쳐야 돼요 계속 반복으로 발생하는 소득이니까 하나로 합쳐야 되는데 단 주택에서 발생한 수익금액이 2천만 원인데 여기는 주택이에요 주택에서 벌어들인 게 2천만 원도 채 안 됐을 때는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어요 그럼 상가에서는 분리과세 선택이 되는 거 안 되는 거예요? 안 돼요 상가에서 벌어들인 수익금액은 무조건 종합과세를 합쳐야 돼요 다른 거 합쳐야 돼요 그런데 주택에서 발생한 소득이 얼마가 안 되면 나눠서 할 수도 있다 2천만 원 이하는 나눠서 할 수 있다 분리라는 이야기는 다른 종합소득하고 합치지 말고 임대소득만 따로 띄어가지고 세금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띄어서 계산할 때 계산식을 잠깐 이거 엄청 어렵네요 이거 엄청 어려운 거예요 임대 등록이 돼 있는 사람하고 등록이 안 돼 있는 사람 그럼 임대사업자로 구청이나 세무세 등록을 한 사람 있고 안 한 사람 있어요 등록을 한 사람에게는 혜택을 많이 준다 조금 준다 많이 참 많이 전체 수익금액 중에서 필요 경비를 60%를 경비 처리해 줘요 영수증 있으면 빼준다는 이야기가 없어도 빼준다는 이야기가 그렇죠 없어도 그냥 빼줘버린 거예요 없어도 빼주는 거예요 등록을 안 한 사람에게는 필요 경비로 몇 프로밖에 안 되는데 50%밖에 안 되는데 등록을 한 사람에게는 60%를 빼드리겠습니다 그럼 세금 차이가 많이 나겠죠 등록하냐 안 하냐에 따라서 10% 차이가 나요 여기서 그 다음에 이제 이 부분을 문제로 출제를 하시면 출제의원들이 여기를 아마 내고 싶어 할 거예요 저같아도 여기를 내고 싶어 할 거예요 여기를 내는 순간 다 떨어뜨릴 수 있으니까 이걸 내는 순간 다 떨어뜨릴 수 있어요 여기서 기본 공제라는 게 뭐냐면 소득세 신고할 때 우리 혹시 연말정산집에서 하실 때 가족들 가족 수에 따라서 공제가 되고 뭐에 따라서 뭔 소득공제가 되고 뭐 공제되고 그런 거 있죠 그 소득공제를 말해요 그 공제를 그 공제 그러면 만약에 제가 우리 가족이 우리 가족이 지금 10명이에요 10명이면 한 사람당 150만 원씩 해서 10명이면 1500을 공제받을 수 있어 그런데 소득 다른 종합소득 금액이 얼마 안 돼가지고 여기서 1500을 공제 못 받고 남아버리네 소득이 예를 들어서 500밖에 안 돼 그런데 공제받을 수 있는 게 1500이요 그럼요 아직도 얼마를 더 공제받을 수 있는가? 천? 천? 천만 원 정도 받을 수 있겠죠 더 받을 수 있는데 여기서 못 받네 그런데 왜 못 받아요 그랬더니 임대소득을 따로 띄워버려가지고요 임대소득을 다른 종합에 합치지 않고 따로 분리해버렸으니까 공제를 거기서 합쳐지지 않았으니까 공제를 못 받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종합소득에서 공제 못 받는 것은 임대소득으로 갔다가 공제를 해줘야 된가 안 해줘야 된가? 해줘야죠 왜? 1년 동안 받을 수 있는 공제가 총 전체 합쳐서 공제니까 그래서 다른 종합소득에서 공제를 못 받은 것은 임대소득에서도 공제를 받아야 된다 안 받아야 된다 받아야죠 그러면 분리과세를 선택했더라도 공제를 해줘야 된가 안 해줘야 된가? 해줘야죠 그러면 다른 소득에서 부족한 걸 빼주라는 얘긴가 넘친 걸 빼주라는 얘긴가? 넘친 거 다른 소득에서 다른 소득이 적어가지고 소득공제가 너무 많은데 더 못 받았던 것을 분리과세 신청했던 임대 쪽으로 넘겨서 공제를 해주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등록이 된 사람에게는 특별히 얼마까지 빼주고? 400까지 빼주고 안 된 사람에게는 200밖에 안 빼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400이나 200은 부동산 임대소득 금액에 따라서 빼준다는 얘긴가? 다른 종합소득 금액이 다른 종합소득 금액에 따라서 빼준다는 얘긴가? 다른 종합소득 금액이 다른 종합소득 금액이 만에서 빼준다는 얘긴가? 적어서 빼준다는 얘긴가? 다른 종합소득이 적어서 그럼요 여기서는 임대소득 이외의 종합소득 금액이 2천만 원 이하인 경우만 이 경우만 빼주는 거예요 이런 경우만 그러면 여기서 400만 원과 200만 원을 빼주는 것은 400과 200을 빼주는 것은 임대소득에서 임대소득 금액이 얼마가 넘었다 안 넘었다가 되는가요? 다른 종합소득 금액이 적어서 그런가요? 그렇죠 다른 종합소득이 너무 적어서 거기서 공제 못 받은 것을 어느 쪽으로 돌려서 공제를 해주겠다는 소린가? 임대 쪽으로 돌려서 해드리겠다 이런 소리예요 그래서 지금 이 기본공제 400이나 200은 이 두 가지 금액은 기본공제 400과 200은 다른 종합소득 금액에 따라서 공제 여부를 공제가 됩니다 그러면 그건 맞았어요? 그런가요? 아니요? 그래야 된가요? 맞았어요 그래요 다른 종합소득 때문에 이게 공제가 되는 거예요 다른 종합소득이 많아서 그런가요? 다른 종합소득이 적어서 그런가요? 적어서 그런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그러면 여기서 분리과세를 신청 안 했더라면 내 임대소득이 다른 종합소득으로 합치니까 거기서 공제를 받을 수 있겠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합치지 않고 분리했기 때문에 거기서 못 받은 것을 임대 쪽으로 넘겨와서 추가로 공제해드리겠습니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문제 낼 때 제일 어려워하시거든요 이 부분은 문제 풀어오면 저게 제일 까탈스러워요 이제 주택수 계산 한번 가보죠 주택수를 계산할 때 다가구 그러면 다가구는 주택임대소득에서 다가구는 몇 개 집으로 보는 거고 한 개 일개의 주택으로 봅니다 구분등기가 돼 있으면 각각의 주택으로 해석을 해 주시면 돼요 공동소유 하나의 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가지고 있으면 주택임대소득을 계산할 때는 지분이 무한 사람의 주택으로 본다 큰 가장 큰 사람 지분이 가장 큰 사람의 주택으로 본다 이게 원칙만 생각하세요 임차 남의 집을 빌려가지고 빌린 집을 또 누군가에게 임대를 내주고 내가 누군가 집을 빌려와서 빌려온 집을 또 누군가에게 빌려줬을 때는 그 집은 임차인의 주택수에 포함할 수 있다 포함할 수 없다 포함할 수 있어요 왜 나도 임대소득 얻은 집이니까 다른 남의 집을 가지고 내가 또 빌려주고 임대료를 받았으니까 임대료 받은 주택수에 들어갑니다 이렇게 해서 가시면 돼요 나와 배우자가 각각 주택을 가지고 있으면 둘이 합산하여 주택수를 판단한다 따로따로 주택수를 판단한다 따로따로 다 합산하여 다 나와 배우자는 합산해서 판단한다 따로따로 판단한다 합산하여 판단합니다 종합부동산세하고 임대소득하고 양도소득 완전히 달라요 다르기 때문에 조심해야 돼요 이런 걸 문제 내면 이걸 틀리시면 안 돼요 나와 배우자는 합쳐서 몇 개까지만 비과세다 한 개 각자 하나씩이 아니라 부부간에는 둘이 묶어서 하나만 비과세예요 그런데 집계 좀비속이 각각 주택을 가지고 있으면 합쳐서 판단한다 각각 판단한다 이거는 각각 나머지 가족들은 각각 부부간에만 합산 부부간에만 합산 나머지 가족은 각각 그러시면 돼요 결손금 여기까지 하시면 임대소득이 끝나요 상가에서 발생한 결손금하고 주택에서 발생한 결손금이 있어요 그럼 상가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우리 상가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다른 종합소득에서 공제받는다 못 받는다 상가는 안 돼 상가는 공제 안 돼 그런데 주택에서 마이너스 발생했으면 다른 종합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주택에서 손해본 것은 다른 소득과 통산이 되는 거고 상가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통산이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해서 가시면 돼요 여기까지 해놓으시고 이제 잠깐 쉬었다가 양도소득세에 정리를 하죠 잠시 쉬었다가 하죠